욕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쏠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케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경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욕기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때문에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때문에 때문에 앞에 있는 때문에 뒤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때문에 뒤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은형을 이야기할 때 얘는 뒤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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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 가까이 욕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재단을 쌓으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기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또 새로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도 되는데 계속해서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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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첫 시작부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떤 성대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해요 목사님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없던 고난도 생기겠어요 이제 좀 욕기 말고 다른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귀에 딱정약게 생겼다고 좀 빨리 이 욕기의 말씀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비단 성도에게만 생긴 고난일까요 교육자는 어떨까요 교육자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다룰 때에 사사기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악한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았던 시대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다루었잖아요 욕기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한 그 상황은 똑같고 어떠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목회자들에게도요 이 시기가 어쩌면 고난의 시기와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욕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욕기 안에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욕기 14장은요 드디어 그의 새 친구와 벌이는 1차 논쟁 1라운드가 끝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라운드 3라운드가 똑같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11월 달에도 욕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쭉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은혜를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요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때문에,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면요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에는 좋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혹은 부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구나 우리가 예측,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가 부정적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을 또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으로 쓰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이유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행적들을 치아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때문에 하나이지만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일이 다 망쳤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원망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됐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덕분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욕기 14장을 보면은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조명이 다 꺼지고 그 칠흑과 같은 무대에 핀 조명 하나가 주인공을 딱 비추고 주인공이 그 가운데의 어둠 가운데서 그 한 줄기 그 빛 가운데서 조용히 읍졸이고 고백하고 절규하는 그런 독백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배우의 연기를 통하여서 관객이 이 배우의 연기하는 그 배우의 감정과 상황에 몰입되어 가는 것처럼요 욕은 새 친구와의 그 논쟁 이후에 더 이상 너희와는 이제 논쟁하지 않겠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주인공의 독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타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욕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욕은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요 현재가 괴롭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거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부정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은 욕계 일장에 동방의 가장 으뜸가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욕이 이 모든 부의 과정들을 이룰 수 있었겠지만 욕이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까요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져서 많은 부를 이루었겠지요 하지만 한날 한시에 욕은 이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과거의 업적과 행적이 다 사라져버린 과거의 행하였던 자기가 싸웠던 모든 지금까지 일들이 부정되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에 욕이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욕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사는 것이 절망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온기 조각 가지고 상처를 퍽퍽 긁으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욕이 처하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의 아내조차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욕에게 절망과도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10편 127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동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노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자녀는 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것이기도 한데 한날 한시 재산과 더불어서 그의 열 자녀 모두도 다 잃어버린 미래의 소망조차도 끊어져 버린 것이 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이 욕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정말 절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 의지할 수 있는 그 생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의 속만 뒤집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논쟁은 하면 할수록 억울한 마음만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오지만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그에게 산성이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셔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요 어떠한 상황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더 책망하고 자신의 상황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에게 지금 진노를 쏟아 부으면서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마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 감정이요 이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에는 이 양가감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잠깐이라도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수레라도 숨겨주셔서 나를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야 하시면 내가 그나마 한숨이라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들을 여기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감정이요 14장 그 요비 하늘명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 간절함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좀 짧게 요약을 해보자라면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그 고백에서는요 요비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소홀이라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고난의 나를 참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죽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비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 이하 22절까지는요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낙심해져가는 요비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변화해져야 될 것인데 변화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소망을 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의 억울한 마음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나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희망은 지금 끊어져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는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 원망 동시에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요번 자신이 처한 상황이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은 반드시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가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는 그 간절함이 찾아오는 원망과 낙심이 쌓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애석하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은 앞으로도 친구 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욕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겠지만 아직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의 답답한 마음은 커져가는 것처럼 절망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고백 안에서 욕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자신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나를 참으며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나를 참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참으며 주님의 나를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기보다 주님 고난의 나를 참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 이 욕이 차라리 원망하고 어쩌면 다 부정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결국 그냥 죽는 것으로 이 고통을 마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욕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한 마음 하나가 느껴졌는데요 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간절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에 또 동일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욕은 삶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에어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모든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욕의 상황 가운데에 욕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끝에 대한 기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욕은 하나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인내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이 이렇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비록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알고 믿음 가운데에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욕은 자신의 그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이 싸움 가운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기다리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잃어가는 것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 가운데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욕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내 걸음걸음을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내 신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누워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복음의 믿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욕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때문에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 때문에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잃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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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야외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나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에 이뤄가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맛보아 누려가는 신앙과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검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올 때에 또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시켰습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하여서 교단이 이끌고 계시는 이용훈 대표청회장님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의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계 사역을 위하여서 또 성령 충만과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서 다같이 주님의 성호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